설렜습니다. 왜냐면 저는 처음 타보는 거고 뭔가의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해보고 싶었어요.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막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 개인기나 헬기 같은 거를 띄워서 같이 타고 가서 하늘에서 바라보면은 그 물창한 숲 그걸 보고 있는 여자 주인공의 표정이 정말 설레거든요. 내가 어렵게 여자 주인공인가요? 쉽게도 동혁이지만 동혁이와 함께하는 러블러브스토리 하늘 높이에서